안녕하세요. 인피니트 황종입니다. 저희는 지금 화보차령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화보차령 현장이고요. 팬분들 좋아할 인피니트 단체 화보를 찍으러 왔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화장이 연하게 하고 머리도 내추럴하게 했습니다. 인피니트 사랑해요. 안녕. 빛이 얼굴 좋은데? 아침부터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화보를 두 가지를 찍었는데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